신대박역 신대박역 근처 반지야입니다. 반지야. 1년 정도 된 원룸이고 500에 35입니다. 이게 거의 이런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신축은. 크진 않아요. 그래서 좀 2, 3년 된 건물이면 조금 더 넓은 게 있고 신축 첫 입주라고 조금 사문이 좀 방향이 다른데 500에 35는 조금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500에 35 자? 위에보다는 좀 작지 네, 위에보다는 작고 이거는 계약할 사람이 감사합니다.